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요 웹패킹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웹패킹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실제 공부할 게 많고요.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체제, 프로그램,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인데 보통 학원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보통 1년 아니면 2년까지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할 때 웹패킹부터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웹 프로그램을 먼저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좀 앞에 뭔가 보이는 것들이 많아야 이해하기 쉽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공부하기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콘솔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고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패킹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 해킹의 업무들을 할 때 웹패킹과 모바일 해킹은 필수다. 특히 웹패킹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웹패킹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상은 이제 웹패킹을 할 때는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하고 싸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웹패킹을 할 때는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을 기준으로 웹패킹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보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 모이 해킹이라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취약점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해석되는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홀이 발생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약점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공격 패턴들을 넣어보는 것이죠. 그때는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해석하는 시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들을 모이 해킹한다고 하죠. 실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버건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대부분의 페이지들을 실제 해킹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해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보고서 이제 취약점이 있을 때 보고서를 먼저 네이버 쪽에 제출을 하고 난 뒤에 패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공개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동영상 링크를 걸어드리고 할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이버 서비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뒤에는 이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소스코드 보기를 해도 되고 페이지 소스코드를 봐도 되고 F12라고 누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발자 도구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는 보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이 해킹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발자 도구 쪽에서 뭐라고 하냐 Element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성들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마우스로 놓으면 각각의 HTML에서 해석했던 정보들이 딱 여기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HTML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 위에 상단에 자바스크립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CSS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의 그런 스타일십으로 여기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 해킹을 한다고 했을 때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웹패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웹패킹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기술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는 책에 다 나와 있겠어요. 웹패킹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그러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때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배우지만은 나중에는 분석하는 한계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하고 싸우고 되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기법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해석된 웹서비스의 페이지 구조들을 항상 분석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아까 저희가 FCB를 눌러가지고 열리면 침만 봤는데 실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또 클릭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에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웹페이지에 대해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들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서버가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들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이 페이지들은 뭐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PHP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ASP.NET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Java, JSPM, 여러분들 스트럭 저항정,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서버사이드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대부분이요. 그러면서 HTML하고 Java 스크립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패킹을 할 때 여기에서 위쪽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패킹을 하지만은 실제 동작은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에서 그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버사이드 프로그램들을 배우셔야겠죠.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배우냐 이것들이 항상 이제 고민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발자 이상의 개발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굳이 보완을 하지 않아도 개발자로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면은 개발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개발자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괜찮기도는 괜찮겠지만은 어렵죠. 사실 직업을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신다면은 지쳐요. 그래서 프로그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2년 동안에 뭔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자바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시언어도 배우고 PHP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커리큘럼을 넣어주지만은 그것들이 다 배울 때까지 다 배울 때까지 너무나 지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맞은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 뭐 PHP면 PHP 그 다음에 뭐 ASP.NET면 ASP.NET 그 다음에 자바면 자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쉬운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게시판 프로그램 정도까지 한 번쯤은 만들어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개했던 프로그램에서 웹 프로그램을 공부하다 보면은 웹이라는 프로그램과 HTML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기본적인 서버 운영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웹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게시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추천하냐면요. 물론 지금은 좀 게시판보다는 솔직히 동적인 어떤 페이지 굉장히 간단한 어떤 댓글이나 그런 게 달 수 있는 SNS 기능적인 뭐 그런 것들 기능들이 있겠지만은 이 게시판 프로그램이란 것들도 아직도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시판 프로그램이란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내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댓글들 달 수 있고 검색이라는 기능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권한들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에 대한 것들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합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안에 기능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시판 프로그램이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하신다면은 나중에 쪽지 기능 같은 경우나 아니면 1대1 뭐 이렇게 상당 게시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다음에 회원가입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겜배로 만들 수도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서버사이드 프로그램 특히 이제 PHP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왜그러면 P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언어라고 하는 문법도 비유사하고 거의 똑같죠.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게시판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으면 당연히 분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접할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의 중요성들은 뭐냐면 나중에 보완할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것은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고객들한테 취약점이 있는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시켜코딩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애키니에서는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위에 취약점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아래는 대응 방안인데 사실 보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이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켜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PHP인 PHP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이애킹을 하다 보면은 시켜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개발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완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장 이것을 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 기간들이 잡히면은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Java,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나 스트럭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공부하라고 하면은 많이 어렵겠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뒷장에 있는 것들은 또 다음 강의 때 다시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